됐다 좀 내가 늦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연결상태가 안좋지? 왜 이렇게 연결상태가 안좋지? 연결상태가 안좋아서 미안해 스포 해도 되나? 뭐 스포 요정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엄청 빠르게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건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같은 그런 예감 아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에는 빨리 내 몸에 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싶어요 다들 괜찮나? 다들 괜찮습니까? 여러가지... 普通의生活とか 今日の1日とか 뭐... 음... 뭔가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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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끔... 뭐... 뭐... 라고... 빨리... 최근에 말한 적이 없어서 좀... 원래는 잘 안 됐는데 더 이상해졌어요 죄송해요 빨리 가야겠다 다들 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? How was your today? 짧은 영어 How was your today? 안녕 I love you, too 부끄럽네 내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예스 맞다 우리 멤버가 멤버들이 곧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맏형이 제일 먼저 가서 맏형이 제일 먼저 나올 텐데 빨리 하루 빨리 만나고 싶고 이제 뭐랄까 혼자가 아닐 것 같은 느낌 이제 뭔가 그 있잖아요 템 로그 이런 거 찍을 때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뭔가 놀고 내가 혼자서 뭘 하는 것보다 좀 재밌고 예를 들어 친구들과 뭘 하는 것 같은 느낌? 멤버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온 형이랑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형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만 슬쩍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샤이니스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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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 샤이니스백 저는 괜찮아요 진짜 다 괜찮고 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돼요 그냥 다들 되게 실망감과 서운함과 답답하고 막 사실 뭐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? 막 화도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그거를 내가 최대한 뭔가 최대한 조금 달래주고 싶은? 뭔가 마음이 있는데 나도 요령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진짜 막 저는 괜찮은데 저는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막 뭐랄까 너무 막 걱정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어떻게 달래주지? 어떻게 어떻게 달래주지? 원하는 걸 나에게 말해봐 소원권 하나 주겠어 내가 아무거나 댓글 보고 그냥 골라서 할게요 아무도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노래 불러줘요 노래? 노래? 다 잘 될 거야 노래? 쾌차하십시오 명령님 고마워요 남자 오늘 모닝콜? 그래 일단 노래 먼저 노래 뭐가 있을까? 좀 의미 있는 거 없을까? 의미 있는 거? 의미 있는 거? 뭐 있을까요? 최면? 최면? 너무 슬퍼 뭐 있지? 눈 안 너무여 눈 안 너무여 뭐 있을까?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의 중억 뭐 있을까? 옛날에 제가 팬미팅에서 한국 팬미팅에서 서시라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걸 아는 분들이 있으려나? 갑자기 그게 아까 생각나서 흐물거렸는데 그걸 살짝 짧게 부를게요 사랑하는 마음 볼 수 있게 부끄러워 그리고 남자 버전 모닝콜? 남자 버전? 뭐 약간 조금 좀 터프하게를 얘기하는 거라면 일어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 눈 떠 눈이 떠 진짜 노잼이다 나 진짜 그쵸? 근데 그만할게요 나 이제 가야겠다 너무 노잼이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다 들린다 들려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막 귀에 따갑다 다 나 막 듣고 쟤 노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욕하고 있을 것 같다 부끄러워 템 로그 방송 어떻게 됐나? 뭐 글이 올라왔어요? 뭐라고 올렸어요? 잠시 해주시네 나중에 나중에 진짜 또 좋은 모습으로 재밌었어요? 그 템 로그? 템 로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사실 뭔가 뭔가 조금 공백도 좀 길고 여러분들 좀 심심하지 않게 제 일상도 좀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 되게 제가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휴방 휴방이에요 여러 가지 뭔가 조금 더 준비하여서 재미있는 걸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이건 약간 좀 TMI 같은 건데 그 파맛 그 제가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첵스 그거 파맛 먹어봤는데 맛 맛있던데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과자 같은 느낌이야 오히려 좀 좀 단짠 맛 단짠의 과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템 로그っていう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는데 좀 최근 僕의普通의姿을 좀 보여줬는데 이 동안 뭐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하고 봤는데 봤는데 그리고 제가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더 재밌는 것들 또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元気에 가세요 여러분의元気가 제가 행복했을 때 꼭 약속 주시면 잘 元気에 가세요 나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, 몸, 모두 잘생겼어요 잘생겼지만 즐거워주세요 괜찮나? 괜찮나? 이제 그만 가봐야 될 것 같다 다들 이제 자야 되니까 내가 너무 붙잡고 있으면 잠을 다 잘 못 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난 혼자 떠들었지만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글도 써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최고 다시 즐기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빨리 가세요 여러분 빨리 가세요 이미 가지 말라고?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요새 먹는 거 이렇게 막 많이 보고 막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이 뭐라는 일이야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꿈을 꿨가지고 가족들하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그 이제 되게 뭐랄까 좀 터프하시고 와일드하고 뭔가 또 그것만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? 막 산 속에서 혼자 이제 막 가마솥에 요리하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 술을 진짜 맛있게 맥주 같은 거를 진짜 맛있게 드세요 전 술을 진짜 안 좋아해요 별로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근데 와 그만 보니까 꿈에 나오네요 꿈에 나오네요 너무 신기했어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 저 태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샤이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슈퍼엠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 영어로 모두가 쓸게요 영어로 쓸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또 봐요 끌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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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